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쟈의 실력이야 놀라운 건 없네 또 다른 상황이 곧 시작될 것세 적군이 B 거점을 찾아냈다 B 거점을 무력화시켰다 B 거점을irts 반복하는 route B 거점을 받은 레븐 만들고 완벽하게 이 인사랑 귀여운데 ㄷㄷ ㄷㄷ 뱅 에이 거점이 점령되었군 에이 거점이 점령되었군 에이 거점이 점령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